안녕하세요. 너무 쉬운 테셋을 강의하게 될 강사 윤성종입니다. 우리 일단 테셋 시험을 같이 지금부터 저랑 열심히 공부할 건데 테셋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. 테셋 시험은 경제이론 30문제, 시사경제 30문제, 응용복합 20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경제이론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원론 책 있죠. 경제원론에 관련된 경제순수이론에 관한 문제들이고요. 그 다음에 시사경제는 이게 이제 한국경신문에서 내는 거잖아요.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한국경제신문을 잘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시사 문제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시사 문제를 또 냅니다. 그리고 응용복합은 어떤 그래프라던가 도표를 해석하는지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이론이에요. 경제이론. 경제이론을 알면은 사실 나머지 부분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데 제가 68가지의 68강을 그 핵심 주제를 뽑아가지고 너무 쉬운 테셋이라는 제목으로 무료로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만 들으시면 경제이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웬만큼 시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만큼은 충분히 요걸 가지고도 시험 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사경제와 응용복합을 제가 좀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너무 쉬운 경제기사 읽기라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한 30개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요. 요것도 꼭 보시고요. 요거는 한 5분, 6분밖에 안 돼요. 그 길이가. 그래서 보기에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네이버의 너무경 카페라를 운영해서요. 저희 회원들끼리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질문 같은 게 올라가면 제가 많이 개입을 해서 대답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있던 시험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여기서 꼭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회원이니까 정보도 많이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밴드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밴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기사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의 다 듣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활동만 충분히 하면은 테셋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일단 동영상 이것 어디 가서 보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. 그 다음에 카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밴드 주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다 알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요. 우리 테셋에서 교재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전에 너무 쉬운 매경 테스트라는 강의를 다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교재를 샀던 분 있죠. 만약에 너무 쉬운 매경 테스트 교재를 사셨으면은 안 사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그냥 내용이 겹쳐요. 거기는 내용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그냥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. 이제 아 그리고 이게 제 전화번호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제 메일입니다. 무슨 질문이 있을 때는 카페에 올려 주시고요. 뭐 어떤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험이라던가 그 밖에 뭐 좀 올리기 그렇다. 그러면 저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. 메일로 주셔도 좋고 근데 전화는 제가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세요. 전화하면 제가 못 받을 때가 거의 못 받아요.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. 제가 전화할 때 놀라서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놀라서 끊어버리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화 받으세요. 제가 뭐 잡아먹지 않습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그러면 이제 이 경제기사 읽고 읽기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카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교재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제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죠? 그러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화면 밑에 이 너무경이라는 이 살색 마크 보이죠? 이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이렇게 좀 허용 글씨로 보이거든요. 이 더보기를 탁 이렇게 누르세요. 그러면 교재 구입은 아래 사이트에 가면 됩니다. 그리고 파란색으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파란색을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?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교재 구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끔 다 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 이제 카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? 카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그 교재 그 밑에 보면 질문은 아래 카페에 올려달라고 제가 당부에 말씀드렸고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죠? 그래서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이렇게 딱 해주시면 네이버 카페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너무 쉬운 경제, 너무경 카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회원이 한 2,600명 정도 되네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기서 하십니다. 여기 보면 테셋 지식 나눔방이 있고 매경 테스트 지식 나눔방이 있죠? 자 매경 테스트 지식 나눔방은 제가 매경 테스트를 강의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럼 여기 답을 다 이렇게 달아드렸어요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카페에 보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등급을 선생님 등급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. 그분들이 답도 달아주시고 저도 달고 그렇습니다. 저는 여기 티처 유니라 그래서 TCHR 유니라 이게 제 아이디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제가 답도 많이 달아드렸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답도 달아드렸죠? 그래서 매경 테스트 지식 나눔방이고요. 그 다음에 테셋 지식 나눔방은 아직 제가 테셋 강의를 지금 시작한 지금 올리지도 않았어요. 아직 사실 지금 오리엔테이션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뭐 테셋 핵심 용어 백선 70문안 뭐 이런 정보들이 또 다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경 테스트에 관한 동영상 중에서 경영이랑 회계 부문 동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영 쪽을 더 듣고 싶다. 그럼 이 경영 이쪽을 들으셔도 됩니다. 아셨죠?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뭐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봐봐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밴드 주소가 또 여기 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 보셨으면 다 보셨으면 여기 간략히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죠. 다시 화면이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누르면 정보들이 이 동영상 밑에 다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또 경제기사 읽기 있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동영상 밑에 이 살색 마크 있죠? 이 살색 마크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. 그럼 지금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이 재생 목록이 유튜브의 폴더 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 너무 쉬운 매경 테스트 60강 올라가 있는 이 재생 목록하고요.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올리지 않으세요. 시범용으로 하나만 올렸는데 너무 쉬운 테스트 하고 이건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올라가 있는 너무 쉬운 경제기사 읽기 있죠? 여기 지금 31개가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탁 누르시면 자 누르시면 여기 이제 재생 목록이 쫙 여기 1번부터 뭐 23강 아니 31강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업률이 0%면 고용률은 왜 100%인가 뭐 그런 내용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뭐 그 다음에 CDS 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런 것들 2번부터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 5분 5분에서 7, 8분 밖에 안 돼요.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와 본격적으로 같이 테스트 공부를 시작을 하겠는데요.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게끔 정말 열심히 강의를 제가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자고요. 자 고득점을 위하여 화이팅!